여러분 진짜 놀랬고 아니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3년 동안 말거도 아깝구나 뭐라고 써있는지 가까이서 볼래 기다리니깐 태훈이 오디디라고 오드 오드라 오드라고 오더라에 오드라 제일 알아서 아이디어도 많고 제일 reap 제일 많이 재밌는 걸 되게 많이 알아 아 너무 감동입니다 뒤에 또 뭐 종이 한 번 비춰줄 수 있어요? 보고 싶었어? 우와! 아 너무 멋있다 고마워 아니 이거 이제 나는 평생 받을 프로포즈 이런 거 다 받은 거 같아 어떡해 너무 고마워요 와 저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지금 고정돼 있는 거 아니죠? 완벽해 완벽해 너무 고마워요 최고다 고마워요 아 너무 감동입니다 어머 이제 편하게 내리고 내리고 즐겨도 되죠 다른 가수분들의 공연을 많이 가보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서 이벤트를 한다는 게 오랜만에 보니까 제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일단 우리 준비해준 그리고 기다려준 소원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연이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 우리 매번 끝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기념 촬영하는 거 우리 소장하려고 맨날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찍을 거예요 지금 근데 유분 좀 잡고 다들 이렇게 머리 좀 이렇게 하고 해봐요 안 하네 또 자 그러면 우리 아 거기서 그럼 제가 저리로 갈까요? 어? 여기서 네 우리 SM포토팀께서 오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올 거예요 저기 보고싶은 색으로 나오는데 찍어주세요 아 테스트 아야야야 물이 떨어져 어? 물 떨어졌어? 누가 우니? 찍을까요? 하나 둘 셋 네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삼사? 삼사? 삼사 고맙습니다 자 이제 뭐 뭐 밴드분들 봐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 아 진짜 오랜만에 찍니다 할 수 있다 아따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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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아따아따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할 수 있어 아따아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요장같은 옷이 예쁜 댄서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공연 때문에 진짜 많은 안무를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 고생많은 우리 댄서들 여기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댄서들도 모여서 일로 보여서 카메라 이쪽으로 보고 우리 이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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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뭐 하지 셋 하하 하하 오늘도 똑같다 하하 할 수 있어 딱딴다 이렇게 알았죠 하하 하나 둘 셋 할 수 있어 다 탔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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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하 하하 고맙습니다 우리 댄서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니 이 구호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학주 연습을 할 때 이번 공연 와 진짜 진짜 좀 힘들겠다 힘내자 이렇게 하면서 외쳤던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따따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저희끼리 재밌었어요 그래서 했던 거고요 그쵸 정말 마지막 곡으로 하나 더 들려드리고 이제 오늘의 공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되게 뭔가 되게 뭔가 쪼파이 아쉽기도 하면서 자 여러분 오늘 공연 보시고 널리 널리 소문내 주세요 아셨죠 네 태연콘 보고 왔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있었다 소문 많이 내주시고 자랑 많이 하세요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네 네 네 네